이번엔 x19q 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x19q 의 pdf 파일을 얻기 위해서는 kpop.org 로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가면 여기 이제 케이팝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는 법에 대해서 나오구요. 오늘 새로 만들었는데 테이블업 컨텐츠 x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x 시리즈를 클릭하면 이리로 갑니다. x19q x19q 텍스트북이 나오구요. x19q k 를 지금 q k 를 녹화할 거고 예를 들어 이걸 누르면 아직은 플러시가 안됐군요. ctrl shift bar 를 누르면 리프렌시가 되는데 그러면 x19q q 의 English 버전은 존재하니까 클릭하면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x19q k 를 지금 녹화하게 되겠습니다. pdf 파일 안에서도 kpop lecture korean 지금 녹화를 할 것이고 english 여기를 클릭하면 유튜브가 나오고 kpop.org 로 다시 가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하면 kpop.org 가 나오고 kpop.org 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kpop.org 를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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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org 를 클릭함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여기에 앵글이 θ라고 주어있을 때 나머지 한 각도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θ일 수 밖에 없고 이게 코사인, 이게 사인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각도를 바꾼다는 것은 θ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θ를 바꾼다는 것은 코사인과 사인을 바꾼다는 것만 그와 동일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 오메가 t는 항상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오메가 t이고 사인 오메가 t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오메가 t가 아이덴티티, 상등식입니다. 우리가 period라고 한다면 period는 주기,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최단의 시간 오메가 t가 파이, 2파이, 사인과 코사인은 2파이가 period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값을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최소한의 시간을 period capital t라고 하면 capital t는 2파이 마이너스, 나누기 오메가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먼저 코사인과 사인을 더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코사인과 사인의 앰플리티드가 알파와 베이타가 있다면 이들의 제곱의 합에 root를 붙여서 앞에 빼놓으면 이것은 알파와 베이타는 다음과 같은 숫자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두 개의 숫자의 제곱의 합이 제곱의 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1이 됩니다. 1이 되는, 제곱해서 합친 것이 1이 되면 우리는 항상 코사인, 사인, 또는 사인, 코사인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이용하면 편의상 코사인, 사인이라고 하면 이 식은 전체 스퀘어루트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을 끄집어내고 코사인 오메가디 코사인 델타 사인 오메가디 사인 델타가 되겠고 우리는 코사인의 합에서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합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었으므로 델타, 마이너스 델타를 넣어서 이 두 개의 코사인과 사인에 알파와 베타를 곱해서 더하면 다시 코사인이 되고 주기가 동일한 하지만 페이즈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는 코사인과 사인을 합쳤고요. 지금도 코사인과 사인을 합치는데 동일한 숫자를 이제는 사인 델타와 코사인 델타로 이름을 붙여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인과 코사인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얘는 코사인, 사인, 사인, 코사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인 함수로 합쳐지겠죠. 어떻게 되었건 간에 코사인인건 사인인건 주기가 동일하고 페이즈가 생긴다. 이제는 좀 더 복잡하게 같은 코사인인데 캡틀 델타만큼 페이즈가 차이가 난다. 그렇게 되면 이 코사인은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빼기니까 더셈으로 만들고 전개할 수 있고 이때 오메가 T가 들어가는 시너스 소이블 펑션이 모두 있는데 얘네는 코사인이고 얘네는 사인이니까 코사인끼리 묶어서 만들고 사인은 하나밖에 없네요. 이제 코사인과 사인이 있을 때 어떻게 더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모아서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더해서 스퀘어루트 한 다음에 그것으로 나눈 것을 다음과 같이 코사인, 사인으로 이름을 붙이면 얘네들이 합쳐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 폴더 언더 댐프트 드리븐 댐프트 하모닉 어슬레이터 여기에서 mx double dot dx dot kx 이콜 빵 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것은 드리븐이 아니라 댐프트 하모닉 어슬레이터 이다. 이것은 미분 방정식 상에서 이름을 붙일 때 이콜 빵은 허머지니어스 이크에이션을 한다. 이콜 빵이 아닌 이런 것들을 넌 허머지니어스 이크에이션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힘이 되겠죠. 두 개의 힘 말고도 시너소이다 펑션으로 주어지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드라이빙 포스 라고 한다.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이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크에이션 오브 모션의 솔루션은 항상 이러한 답을 만들어주는 어떠한 x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름하여 particular 솔루션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 particular 솔루션을 대입하면 여기에 이 값을 얻을 수 있지만 xh 라고 하는 허머지니어스 이크에이션의 솔루션 다시 말해 이것의 솔루션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항상 빵이 되기 때문에 xp 플러스 xh를 왼쪽에다가 대입하면 xp가 만들어내는 것은 f0 코사인 오메가 t이고 xh가 만들어내는 것은 빵이기 때문에 이걸 더해도 여전히 f0 코사인 오메가 t가 만들어지니까 따라서 이 두 개의 합이 항상 답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머지니어스 이크에이션의 솔루션은 이미 우리가 잘 지난 시간에 x18에서 푼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리니얼 인디펜던트 솔루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 솔루션은 그런데 익스퍼넨셜 b over 2mt 라고 하는 댐핑 팩터를 가지고 있어서 p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numerically unimportant 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steady state 솔루션 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이 허머지니어스 이크에이션 드라이빙 포스가 없을 때의 솔루션이 되는 것은 갑자기 스위치를 켰을 때나 껐을 때만 중요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익스퍼넨셜 팩터 때문에 날아가니까 particular 솔루션만 구해서 보더라도 numerically 똑같다. analytically 는 같지 않더라도 이 답 자체가 익스퍼넨셜 디케일 해버림으로 numerically 는 동일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허머지니어스 익퀘이션의 솔루션은 underdempt driven damped 하모니어슬레이트 underdempt 에서는 underdempt 는 k over m 과 b over 2m squared 이것이 이것이 뺐을 때 0보다 크다. 스프링의 힘이 램핑 에 의한 힘보다 더 강력한 역할을 해주어서 다음과 같은 익스퍼넨셜 디케일 팩터가 있지만 그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찌그러드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 익스퍼넨셜 팩터 때문에 steady state 이가 커질 때에는 날려라 이건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는 우변을 보고 좌변을 때려 맞춰야 되는데 우변은 코사인 오메가 t 이고 좌변은 예를 들어 코사인 오메가 t 라고 했으면 얘네들은 코사인 오메가 t 가 되는데 얘는 한번 미분하면 코사인이 사인으로 되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사인과 코사인의 합은 항상 사인과 코사인이 되는데 그것도 주기가 동일한 하지만 페이즈가 슈프트 된다 라는 사실을 명심 해야 됩니다. 페이즈가 슈프트 되기 때문에 그냥 오메가 t를 넣었다가는 슈프트 난 페이즈 때문에 좌변 누빈이 같을 수가 없고 잘 이동 시켜서 델타 만큼 이동 시켜서 이게 두개가 오버랩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로 인해서 만들어질 페이즈 디퍼런스를 예상해서 우리는 미리 페이즈가 다르게 만든 다음에 이것을 다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가 오른쪽과 페이즈 디퍼런스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법은 그냥 대입을 하는 것이죠. 대입을 하면 x 두번 미분한 거 m x를 두번 미분하면 오메가 제곱이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달라붙겠죠. m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들어갔다. 다음 dx 닷 미분하면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 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b term에는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이 됩니다. 그리고 spring constant 가 작용하는 restoring force term plus kx 가 있는데 e plus kx 는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k 만 집어넣고 cos 자 우리는 sin과 cos 의 linear combination 이고 자기 멋대로 달려있는 amplitude 이 있다. 이 amplitude 를 잘 조합해서 한 개의 sinusoidal function으로 항상 collapse 시킬 수 있다라는 걸 아니까 이거 이거 제곱을 해서 더한다. 더해서 루트를 붙이고 그것을 나누어 준다. 그러고 나서 이 친구와 이 친구 나누기 sq. 루트를 해서 그것을 cos delta sin delta 라고 하자. 그렇게 하면 얘가 cos delta 얘가 sin delta 그러면 sinusoidal function 에디션 포뮬라에서 cos cos sin sin 이것은 어떻게 cos omega t minus delta plus delta 그래서 cos omega t 로 바뀌어지게 돼서 좌변에 delta dependence 이 phase shift 가 소멸 하면서 오른쪽에 phase 가 없는 상태하고 동일하게 만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solution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cos 이라고 했고 이것을 sin 라고 했기 때문에 cos delta sin delta 조건을 얻어냈고 이것이 phase dependence phase shift 를 cancel 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homogenous equation solution solution e to d minus b over to m t factor 때문에 날아가 버릴 것이고 steady state 에서 t가 커질 때 이것이 답이 됩니다. 이 답을 잘 들여다보면 얘 square root 이 친구가 나오고 얘는 omega dependent 한 amplitude 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특정한 값에서 퍼지게 됩니다. 여기는 오메가의 4차식 이건 오메가의 2차식 이걸 잘 정리하면 우리는 오메가 제곱으로 모든게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네제곱과 상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completing the square 완전 제곱식을 만들게 되면 오메가가 들어가 있는 것에 완전 제곱 더하기 무엇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여기에서 이 오메가 제곱이 이 값을 가질 때 이 값과 일치할 때 정확하게 날아가 버리면서 이 분모가 최소 값이 되고 그 앰플리튜드는 가장 커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건데 그러한 현상을 레저런스라고 하고 그때의 프리퀀시 그때의 프리퀀시를 이 완전 제곱식에서 보면 정확하게 이런 값을 가질 때 이게 b가 0일 때에는 characteristic 프리퀀시 의 k 오버 m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게 틀렸네 오메가 r 스퀘어가 되요 수정했습니다 이런 값을 가졌다 이때 레저런스 프리퀀시라고 하고 레저런스 프리퀀시 일때 앰플리튜드가 맥스멈이 되고 그 앰플리튜드가 다음과 같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velocity 에 대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x0 오메가 cosine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 가 솔루션 인데 여기에 time derivative 를 취하면 이것이 sine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 가 되고 마이너스 오메가 x0 오메가 가 되기 때문에 그 앰플리튜드는 오메가 x0 오메가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때 이것의 최대값을 구한다 라고 하면 이걸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인수분해가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오메가 레저런스 라고 하는 것은 스퀘어루트 k 오버 m 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거와 이것은 0이 아니죠 오직 이것이 0이 될 때 그리고 오메가 가 플러스 마이너스 k 오버 m 이라는 게 산수가 나오는데 우리는 플러스 만 찾아서 그렇게 해서 레저런스 에서 앰플리튜드 값은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r 이라고 하는 것을 대입하면 얻어지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다 해보면 f 0 나누기 b 형태를 가집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의 경우에는 f 0 나누기 b 에다가 요 벡터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어 있죠 자 이거 여기에 나와있는 계산은 mathematical 프로그램에 다 나와있는데 그 mathematical 프로그램은 세션을 하나 갖고와서 프로그램을 카피해서 Mathematica 세션을 하나 갖고와서 프로그램을 카피해서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카피하고 Shift-Enter 키면 검사한 한결과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있는 코드를 잘 활용해서 검사를 하는데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